텃밭을 하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이에 5개 수확했구요. 부추 좀 수확했구요. 아사이 고추 좀 수확했구요. 깻잎 좀 수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텃밭 하면 싱싱한 걸 먹을 수 있죠. 싱싱한 걸. 굳이 냉장고에 많이 재어놓을 필요도 없구요. 뭘 만큼만요. 뭘 만큼만 딱 따도 깻잎 따실때 큰거 두개만 따야되요. 큰거. 큰거. 요기도 지금 요거 요것도 따고 싶어도 따면 안되요. 요거하고 큰걸 두개 따야되요. 그래야지 요게 빨리 큽니다. 깻잎 요거 따야되요. 깻잎 요거 따야멸가루 반죽해가요. 호라이판에 식용이 쫌 딱 버거가요. 따야멸 깻잎 전부 붙여놓으면 막 끝내줍니다. 약간 바삭바삭하게 붙여넘요. 끝내주죠. 요 말만 해도 되겠네요. 오늘 요거만 써도 되겠네요. 된장찌개를 좀 끓여줘야 되요. 아... 땡초 많이 흐렸네요. 땡초는 제가 계속 따먹어요. 비가 많아요. 많이 굴러요. 땡초도... 아... 땡초 많이 굴렸네요. 굽다안하네요. 땡초 3개만 해도 된장찌개 합니다. 이 땡초하고 섞여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땡초를 따로 들어가야되요. 상추는 비가 와도 잘 큽니다. 비가 막 소나이 따랐거든요. 그래도 좀 일어났죠. 상추가. 속간 애들. 상추는... 아... 상추는 제가 미리 좀 속갔어요. 상추는 제가... 그냥 상추꽃입니다. 꽃. 이만합니다. 잘랐어요. 이거 5월 초순에... 했는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상추 씨앗은 제가 10번 뿌리, 10번. 이런거 있죠, 이런거. 이런거 지금 상추는 너무 많아서 잘라야되요. 고마서하게 되요. 이런거 하면... 상추꽃입니다. 돼있죠. 돼... 중간불이 되는 몸은 이거 사가삽니다. 이런거 있죠. 이런거. 상추꽃이죠. 큰거 좀 잘라. 이거 봐라. 이것도 지금 잘라 보태고. 지금 자꾸 비오기 때문에 좀 섞어줘야돼요. 이런거 잘라 보태고. 이거만 해도 오늘 뭐... 저녁반찬 실컨대겠네. 상추이 많이 있네. 텃밭하면 참 이게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